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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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 처음으로 우리 인구 주식회사 대표님이신 최 이장님하고 같이 저희 인구 해변에서 뉴스환서 브랜드 패스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취지는 우리 지역 주민 지역 상인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행사를 하면서 또 저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정신으로 처음으로 저희들이 지역 공연을 해봤습니다. 아직까지는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그 일환으로 해변에 도움이 될 일이 뭐 있을까 찾아보다가 그린 캠페인을 우리 청년분들과 같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이 행사가 여기 원래 지사님이 초대를 받으셨는데 지금 휴가 중이시고요. 제가 아마 특별히 이렇게 오게 된 건 아마 지사님 대신 오는 것도 있지만 제가 고향인 양양입니다.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 이런 특기풀 행사를 요새 유수환 우리 대표 이사님을 비롯한 우리 유수환의 팀 지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. 우리 인구 해변이 양양에서도 아주 핫한 기억이 되었고 전국적으로도 핫한 기억이 되었는데 다만 또 이제 문제도 있어요. 우리 지역민하고 또 우리 상인들하고의 그런 상생의 문제 아까 상생이 얘기하셨지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편하고 서포팅하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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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